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프랑스 리그원 파리생제르맹이 스포르팅 CP의 미드필더 마누엘 우가르테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PSG는 공식 채널을 통해 우가르테의 영입을 밝혔습니다. 우가르테는 지난 시즌 스포르팅에서 47경기에 출전하여 팀을 위해 헌신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PSG는 우가르테가 중원을 안정화시키고 조직력을 극대화하는데 특화되어 있다며 향후 PSG에서 꼭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한편 마르코 아센시오,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누엘 우가르테까지 영입한 PSG는 주말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파리생제르맹의 마누엘 우가르테 영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